제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제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에서 틀린 것 4번 유상이 아니고 무상 금방 하니까 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헷갈리죠 3번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1번 미만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소액 징수 면제 천만 원 초과하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토지분 제산 토지는 9월달 보통증수다 4번 몇 번? 3번 틀렸죠 그쵸 작년에 거기 보세요 2018년에 납부한 세금이 50만원이죠 50만원 금년에 얼마 나왔죠 100만원 지금 주택 가액이 얼마 지금 주택 가액이 얼마짜리죠 7억 한도가 얼마 30% 30% 초과할 수 없다 맞죠 30% 맞잖아요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30%면 얼마죠 15만원이면 65만원이죠 65만원 그쵸 65만원은 주택분채산세잖아요 그쵸 요걸 우리는 7월달에 2분의 1 9월달에 2분을 내죠 7월달에 낼거는 35,000원 내잖아 그쵸 9월달에 35,000원 요거 물어봤잖아 요거 요거 몇원인지 알겠죠 1번입니다 1번 그쵸 연도가 나왔잖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재산세 묻잖아 그쵸 다음 5번 5번에서 재산세 설명에서 잘못된거 몇번 그렇지 2번 맞지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재지 알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우리 지방세는 전부 물건 소재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세 하면은 취득세 취득세도 물건 소재지 등록 면허세도 물건 소재지 재산세도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물건이 소재하는 곳 알겠죠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국세 있죠 그죠 국세 하면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사람이 어디죠 주소지 알았죠 요건 주소지다 주소지 이게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한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된다 틀리잖아요 그죠 양도한 자의 주소지 국세는 주소지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다 알았죠 나머지는 그죠 재산세는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보통징수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없죠 그죠 시가표준 맞네요 그죠 6번에서 털린거 몇번 정답 이거 찾기 알겠죠 그죠 지금은 3번 보면은 토지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물이었잖아요 그죠 과세표준 나왔다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빠졌잖아요 그래 빠진 것도 몇번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방 했는데 또 털린구나 1번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2번은 탄력세율 50% 4번은 항공기는 그 정치장 선박은 선적항이라 그러죠 그죠 선적항 소재지고 그 신고할때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죠 7번 재산세 세율에 대한거 잘못된거 몇번 2번 그렇죠 이건 알겠죠 그죠 고급주택은 0.1에서 0.4라고 그랬습니다 고급주택은 중화세 없다 그죠 다음 8번 다음 8번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몇번 5번이죠 1번 1번 목장 뭐죠 분리 전답 과수원도 분리 터미널도 분리 분리 군지역 주거지역 내에 있는 부속 토지도 분리 그죠 다음 9번 납세 의무자 설명이다 옳은거 물었습니다 옳은거 몇번이죠 4번 정답 그 1번은 왜 틀린지 볼까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4세상 소유자는 어림으로 갑의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는 어리다 아니죠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되죠 갑이 되지 갑 갑 알겠죠 그죠 신고하면 그 신고하는 사람 알겠죠 그 신고하면 사유소유 신고 안하면 공무상 소유자다 그죠 2번 상속이 계시된 토지 등기의 이행 여부나 사유소유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하여 아니죠 신고하면 누가 되고 신고된 사람 신고한 그 신고된 그 신고한 사람이 될 거고 신고 안하면 그렇지 주된 상속자 그죠 주된 상속자 등기부상의 갑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종중 소유임을 신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아니죠 신고하면 누가 되고 종중이 되지 종중 종중이 무슨 말이라면 보세요 이거 아까 말해 신고하는 말 있었잖아 그죠 이런 변동상에 대해서는 이런 변동상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랬죠 신고하는데 10일 내에 신고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매매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거나 그죠 변동이 생겼거나 종중 재산 종중 재산 종중 재산인 네 그 수탁자가 즉 종중 재산의 수도자 하면 공부상 소유자죠 그죠 공부상 소유자가 이 소유자가 이 종손이잖아요 종손 종손이 이거 내한테 보내지 마라 우리 종중 사무실로 보내줘라 내가 낼 거 아니니까 그걸 신고하라 이겁니다 종중 사무실로 보내세요 종중으로 신고하면 이 종중 사무실로 간다 이거죠 이런 걸 신고해라 이겁니다 내한테 보내줘면 어차피 내가 내 개인 예루는 아니잖아 내가 그죠 종중 재산이니까 우리 종중 사무실로 서마 사무실로 보내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신탁 재산의 납세 모자는 지금 수탁자가 되어 있죠 우리 법상인거죠 실제 이 사람 자기 거 아니잖아 원래는 위탁자 거잖아 원래는 그죠 원래 낼 거 아니니까 이거 이거 위탁자한테 보내주세요 하면 이런 걸 해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 재산인 경우에 그 주된 상속자가 이거 우리 아들한테 보내도 나한테 보내지 말고 내가 엄마지만은 내가 지분이 제일 크지만은 나한테 보내지 말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 보내줘라 이런 거 신고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누굴 지정해서 신고하라 이거 요게 신고사항 이거는 이제 편리 보는 거죠 그죠 편리 보는기 때문에 이걸만 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가산세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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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런 게 신고사항입니다 네 네 네 다음 4번은 맞죠 그죠 신탁법에 의한 수도 11번 토지분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합산 여기 합산하면 이제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합한거죠 그죠 합산과세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 이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 뭐다 종합 종합이죠 시지역 상업지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다 그죠 시지역 상업지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 이거 어디가죠 별도 합산 별도 합산 1번은 종합합산 2번은 별도 합산입니다 3번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이거 어디 간다 분리지 분리 그죠 분리 3번이 답이네 4번 시지역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다 농지인데 시지역에 있는 거잖아 시지역 그죠 시지역 시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종합 종합합산 종합합산 이고 군지역 공장 건축물의 토지면은 이거는 분리인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죠 초과하니까 어디 간다 종합합산 그렇죠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11번과 12번은 종합부동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할건데 이미 여러분들 공부해왔던 거니까 한번 보세요 11번 잘못된 거 몇 번이죠 기본 문제잖아 3번 잘못됐죠 그죠 주택은 6억 별도는 80억 종합은 얼마 5억 5억 초과 5억 알겠죠 12번 종부색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느 거 별장 이건 아주 기촌 문제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음 13번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잘못된 거 몇 번 4번 맞죠 그죠 4번은 없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파산 선고도 있고 농지의 교환 분압도 있고 1세대 1세대도 있는데 대토는 없죠 대토가 뭐죠 대신한 토지 대신한 토지 결국 사고 팔았다 이런 겁니다 사고 파는 거 알겠죠 농지를 내가 사고 팔았다 팔고 샀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뭐 수용되고 나서 농사에 있다가 그 땅 보상을 받아서 땅 사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원래 대토인데 결국 이게 넓은 의미입니다 이겁니다 사고 팔았다 팔고 샀다 알겠죠 농지를 이걸 대토로 하는 겁니다 이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알았죠 1년 내에 이게 만약에 내가 양도가 수용인 경우에는 이걸 2년 내에 하면 됩니다 사면 됩니다 알겠죠 양도는 2년 수용은 2년 내에 이걸 대토로 한다 대토 알겠죠 감면 이거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 해 줘요 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비과세와 감면은 다르죠 그죠 비과세와 감면은 다릅니다 돈 안 내는 건 같은데 비과세는 이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감면은 과세 대상이죠 원래는 이게 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인데 이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충족했을 경우에 감면 해 주는 겁니다 감면 감면은 경감 좀 깎아 준다 그죠 또는 뭐 해 주는 거 면제 해 주는 거 그걸 이제 감면을 한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대토가 여기 있다가 감면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감면 규정이 들어갔다 이 중에도 좀 더 자세한 것은 대토에 대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14번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있는 1세대에 대한 설명이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특력이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3번이죠 정려는 없잖아 그죠 정려는 없다 15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1주택에 대하여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몇 번?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가위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얼은 30% 병은 20% 가지고 있다 그죠 요거 누구 집이고 누구 집이죠 각각 1주택입니다 각자 그죠 요거는 각각 1주택 알았죠 각각 1주택 알겠죠 각각 1주택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 친구 사이에 모임 가지면서 집 한 채 나는 얼마 내고 하면 이게 1주택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조심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 집 안에 가 있으면 정말 2주택 되어야 되잖아 그죠 집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집을 얼마 있든 조금 투자했다 하더라도 내 집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지불만 가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걸 만약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공동으로 이거는 이제 말하면 아들 딸 공동 상속 받았다 이거는 한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큰 아들 저건 아들 딸 상속 받았잖아 지분을 공동 소유했잖아 그죠 그건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알겠죠 한 사람 이걸 각아 보면 안 되잖아 원칙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 1주택입니다 각각 그죠 그런데 이걸 공동 상속을 받아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누구 집일까요 이건 아닙니다 한 사람 집 그렇죠 지분이 큰 자 알겠죠 상속 받을 지분이 제일 큰 사람 가장 많이 하면 상속 받을 지분이 큰 사람 없다 그럼 누굴까요 연장자는 이 끝에 나와요 이렇게 최선생활은 약간 다르죠 그죠 중간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던 아들 거주자 아버지 그렇지 그렇지 지분이 큰 사람인데 지분이 큰 사람인데 지분이 큰 사람인데 지분이 큰 사람인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여기 이제 지분이 큰 사람인데 지분이 큰 사람인데 주된 상속자 민법상 의미가 지분이 큰 자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연장자가 되어 있거든요 요 요 규정은 우리 아까 재산세 납세 무자 나오는 거고 공동 상속을 받아서 지분을 공동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 주택에서는 지분이 큰 자로 안 넘어가 버리고 요 사이에 여기 들어간다 거주자 이렇게 우리 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건 특별법이잖아 여기 우세이지 알았지 알았지 몇 번 2번 1세대 1세대 비해 가지고 돼지와 건물 동일 2세대 무슨 소리 이 말이잖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남편명이 요거는 배우자명이 동일 세대가 여기 따뜻하게 이 말이잖아 그죠 대지 대지와 건물을 동일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랬잖아 남편은 마당 부인은 집 맹이가 몇 세대 몇 세대잖아 몇 주택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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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1주택 이지 1주택 이지 그죠 이것도 알잖아 남편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세대는 몇 세대 1세대지 몇 주택 2주택 그죠 동일 세대다 맞는 말이잖아 같은 세대잖아 세대는 같은 거니까 그죠 1세대 2주택 뭐가 헷갈리니까 요거는 이제 요 말이 아니고 요 말이잖아 이기니까 1세대 2주택 그죠 다음에 이거는 16번 16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요건 중에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나열했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나열했다 보유기간이 몇 년이죠 2년 보유죠 그죠 원칙이 2년 보유 2년 보유인데 우리가 2년 살아야 되는 곳이 있다 그죠 요건 어디 조정지역 그죠 요게 원칙이잖아 요기에 예외규정 그죠 그걸 묻잖아 지금 요게 아까 세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몇 년 5년 1년 1년 무제한 요거 내용이잖아 그죠 그럼 몇 번 1번은 임대주택 맞춰보죠 5번 잘못했네요 1년 보유가 아니고 1년 기본이 뭐죠 거주죠 1년 거주 여기 보면 1년 배경이 5번으로 치약 건무상 형편 요양 학교폭력 그리고 대체주택 그렇죠 이런 거 이거 대체주택 알죠 그죠 내가 요 집에 살았다 살고 있었는데 집이 재개발된다 철거되잖아 나왔다 집을 샀다 요 집은 무슨 주택 대체주택 요 집에 살다가 요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들어간다 그죠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1년 거주 5번 잘못했네요 4번 아니면 2번 다르겠다 그죠 보유도 아니고 건무상 형편 17번 몇 번이죠 4번이잖아 4번 그죠 4번 4번 음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분량했다 집에 몇 채 여섯 채 요걸 임대하고 있으면 한 채죠 그죠 요거 요 내용이잖아 보세요 4번 보면은 다고주택은 구액별로 분량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 분양 안했으니까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걸 하나의 매매단으로 몽땅 팔았다 이 말이지 그죠 하나의 매매단으로 요 하나를 몽땅 팔았다 이 말이에요 각각 팔 수 없잖아 그죠 요걸 몽땅 팔았다 이걸 팔았을 때는 각각 하나의 주도를 봅니다 각각 하나의 주도를 봅니다 각각 하나의 주도를 보면 몇 채 돼버리죠 몇 채 돼버리죠 아니잖아 그죠 알았죠 그럼 됐다 그죠 알았죠 그리고 1번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방금 했던 거고 해외 2주 2년에 팔마되고 3번은 혼인 5년 그죠 5번 임대 5년 그죠 말이 좀 길다 그랬잖아 그죠 18번 농지의 교환과 분압이 발생하는 소득인데 잘못된 거 몇 번 4번 4번 그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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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그렇지 농지는 서로 교환할 때 큰 쪽의 4분을 이해하면 비과세잖아 그죠 과세한 경우가 있더라 과세한 경우는 몇 년이 지났는 거 3년이 지났는 거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 말이잖아 3년이 지난 농지는 뭐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지 몇 년인지 알겠죠 네 다음 19번 4번 그렇지 경작기간은 기본 3년이라고 3년 알겠죠 경작기간 3년 그리고 마지막에 4분의 1 19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죠 20번 20번은 우리나라 국내에 집이 한 채다 그죠 집 하나 외국에 또 집이 하나 이래 있네 이 사람은 몇 주택 가지고 있죠 2주택 가면 안됩니다 알겠죠 구분됩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알았죠 이걸 2주택 가면 안돼요 알았죠 2주택 가면 안된다고 1주택 그렇지 우리나라 국내 국외를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알겠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집이 한 채면 이것은 비과세입니다 외국은 이것은 무조건 과세잖아요 외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국내 여기 두 채면 과세 한 채면 비과세 그럼 털린 건 몇 번 1번이지 1번 털렸잖아요 그죠 알겠죠 그죠 16문제는 맞았죠 그죠 그 정도 이상 맞추면 뭐 잘하는거지 80% 이상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게 조세총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 종부세 남았죠 그죠 그거 마무리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이제 또 5분 강의도 종강 되겠네요 그죠 오늘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